HSK 수험서를 수필하게 된 현미는? 제가 수년간 현장에서 HSK를 수업을 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HSK를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너무 유형이 동떨어져서 합격을 하지 못하였다 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봤더니 서대면 가보면 나와있는 교재들이 사실 내용은 굉장히 방대해요. 하지만 정말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 그 포인트를 딱딱 집어주고 있는 교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HSK PT 4, 5, 6급 교재는요. 방대한 내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시험에 나오는 그 유형들만 꼭꼭 집어서 넣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요. 그 책 한 번만 가지고 HSK를 단시간에 합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HSK PT는 어떤 특징이 있는 교재입니까? 첫 번째, 방대한 내용을 넣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유형만을 쏙쏙 꼽아서 그 내용만 넣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공부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00% 실전 기출 문제를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지금 기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0일 동안 전 영역을 매일매일 골고루 공부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1일 차에서 듣기, 독해, 쓰기 전 영역을 공부하고요. 그 패턴으로 20일까지 쭉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20일 딱 끝나게 되면요. 전 영역이 완벽하게 향상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혼자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20일 동안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항상 현장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HSKPT로 한 달 고득점 합격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이 책 HSKPT 이 프로그램으로 제가 수업을 해본 결과 열심히만 따라와 주신다면 당연히 99.9% 합격을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280점 이상의 최애 고득점도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으로 한 70%만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도요. 무조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수험생들에게 한마디요? 네. 여러분들에게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HSK 합격 증서겠죠. 제가 HSK 4급만큼은요.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가 HSKPT 4급 교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